2021년 한국공연기획제작가협회 광주전동지회 비굴 문화예술공연당 신중년 4일 공문활동 4월 13일 비대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남구효사랑병원 어르신들분들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가수 허경님입니다. 자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박수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자원봉사 언니분들 또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출연자인분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가 임해서 힘드시죠? 방역수칙 지키면서 건강한 나날 보내시고요. 오늘 지금부터 휴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번째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요즘 15기입니다. 돈찜개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 사랑하다가 헤어지며 사랑하다가 헤어지며 궁금하시고 아주 15기입니다. 헤어與 지원합니다. 고 어디서 걸리지 마니 넌 안 알아 어떻게 해지는데 성취해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나 잘한다 어둡지마 아는 날 사랑하고 나눠주면 그만 우리 고개할 것을 떠나갈 때 빈소리로 하늘색 미적이 부지런 좋다 하늘색 미적이 부지런 사랑하다 헤어지면 좋아하다 기울이 없어도 돌고도는 사랑이야 돌고도는 사랑이야 왜 이리 있을 거냐 나나나나 거기서 걸리는 나나나나 어떻게 해지는데 거친 애가 무엇이 중요하더냐 나 잘한다 어둡지마 사랑하고 나눠주면 그 마음이 고개할 것을 떠나 내면 빈소리로 하늘색 미적이 부지마 하늘색 미적이 부지마 하늘색 미적이 부지마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 띵경기씨 네 어서 가십시오 부디로 모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내 가슴에 눈 속다리도 말고 모두가만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범꽃 사오쩍 죽어갈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갈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전통 불장난 소란과 햄이 영원하자 햄이 이것은 거짓일쟁이야 사랑은 무슨 사랑 그녀가 범꽃 사오쩍 죽어갈 거면서 그녀가 범꽃 사오쩍 죽어갈 거면서 저만 그녀는 고소에 대신 그녀가 범꽃 사오쩍 죽어갈 거면서 다 거짓말이야 모두 다 거짓말이야 순간만 걸었던 그룹들의 새겹구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깊은 너를 남겨볼 거면서 저만 혼자 도망갈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어서리운 사랑 다신 옷만 하니 영역 이력이니 이 모습 커지 일찍이야 내 가슴에 바쁜 상처 두고 갈 거면서 저만 혼자 도망갈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 차갑던 회장이야 사랑한다 했니 영원하다 했니 이것뿐 커지 일찍이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센터로 좋아요 쉬고 그럼 세가 날아듬다 오 세가 날아듬다 세중이는 동멍새 왕수 혼자 생년새 반복없이 우리 천천히 잊은 쇠들 던져나게 잡을지 않아 새끝이 새끝이 날아듣는 날 저 손국새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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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나니 눈썹으로 가나다 들여서 뭔가 소리를 부른다 하여 우라 내 눈썹으로 가나다 내 눈썹으로 가나다 하여 우린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퍼하영구 원시구 좋구나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속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구 신명나는 무대입니다 우리 서영희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월 13일 비대면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악 준비해주세요 음악 준비해주세요 음악 준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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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그대는 만나요. 그대는 만나요. 네, 아주 열창을 해주셨어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정재현 시인이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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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란 안되나요 좋아하란 안되나요 향단이 쫓겨 잡으랍니다 도련히 보시는 날 도련히 보시는 날 내 가슴에 조금 하나 찍어줘요 도련히 보시는 날 도련히 보시는 날 내 가슴에 조금 하나 찍어줘요 박수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희씨 모시겠습니다 사랑은 안개 사랑은 안개 이따가 다시 볼 수 있다면 남은 곁에 사왔란 안될까요 이따가 다시 남은 곁에 사왔란 안될까요 사랑은 안개 사랑은 안개 사랑은 안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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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듯한 영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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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나요 진정일까요 넌 낯이 보석 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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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무엇이 없는데 사랑했나요? 진정인가요? 당신이 무엇이 없는데 아무 소름을 말하여 없으려 생각하여 당신이 무엇이 없는데 내 맘 찾아주세요 우리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제 2성 씨님의 노눌로렴 유현입니다 노눌로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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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눌로롈 노눌로렴 아멘 아 을 어 오 어 으 아 오 으 으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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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수니랑 아라리 가잔네 아리랑 아라리 가잔네 마른 가져나가 내 부부를 심은데 임원 거푸들고 아리라 아룬네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 가잔네 아리랑 아라리 가잔네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명숙씨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여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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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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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수고рав하셨습니다. 우리 백용수 박사님 오늘 꽃적개 우오아유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합치로 들려 볼 수 there 아하하하 네 네 2021년 한국공연계획제작가협회 광주 전nosis의 피쿠홀 문화예술공연단 신중년사회공연 4월 13일의 비대면 공연을 오늘은 광주 강야시 남구효산홍병원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공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네. 저희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움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숨쉬 잘 지키면서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 출연지 무대의 분들 출연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더욱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